전당대회가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끝났을 때 이게 뭉칠 수 있냐라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제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했던 말을 가지고 또 다른 후보들이 계속해서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나왔던 게 그겁니다.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예전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저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냐. 제가 바로 거절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 후보는 이게 보수 우파가 맞냐. 입 리스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 많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고 거대 야당과 잘 싸웠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 장관 때의 역할과 능력과 성과들을 보고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지금 공개된 문자가 논란이 된 1월 달에는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공식적으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소천 화재 현장에서 갈등이 봉합되면서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이후에 지지율을 보면 총선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가 봉합이 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약속되려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를 치르고 막판까지 전국의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만 더 유세에 왔으면 좋겠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잠깐 스쳐가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고 있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다 후보들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 표 떨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는 그냥 안 와도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필요한 데 있다면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도와주시라고 했겠죠. 그렇게 하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법무부 장관 때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 때문에 선거를 패배했다고 얘기하고 고유로 패배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인정하고 그 성과를 인정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요새 한 번만이라도 더 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때 한 게 없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걸 다 망쳐놨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네거티브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맡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특검이나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신공격성 발언 그리고 상대방이 참기 힘든 모멸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발언들을 그렇게 하다가 어제 그 발언도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때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했고 다만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뿐이다. 나는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도 가격시켰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지 못했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 지휘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하면 되지 않냐. 우리 정부는 그걸 하지 않겠다고 이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권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왜 그걸 하지 않았냐고 계속 추궁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남경훈 후보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구체적인 사건에 제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 때의 성과도 다 부정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도 다 부정하고 지금으로 돌아와서는 어떤 음모와 마타도어와 개인의 인신공격을 여지까지 해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내부총질이나 아니면 제살 깎아먹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계속된 공격에 대해서 막는 과정에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한 그 말은 그것이 바로 그거 하나만이 내부총질이고 그거 하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만 그것은 팩트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동안 다른 후보들이 세 명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공격했던 것 그리고 인신공격했던 것 마타도어 했던 것들은 다 용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후보 검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괜찮고 이것은 우리는 당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의 당을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 본인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될 거니까 이건 다 괜찮다는 말씀인지 저는 되짚어서 묻고 싶습니다.